엠블랙 멀티컬트럴 뮤지엄에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행복합니다 제가 들었을때 인터내셔널, 멀티컬트럴의 가족이 되었을때 그러나 그러나 그날 코로나 그날 코로나 그날 코로나 그날 코로나 그날 코로나19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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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쟁이야 잠깐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응 아빠가 될 자격이 있는지 전쟁이야 잠깐 보여드릴까? 왜 아빠가 될 자격이야 5, 6, 6 전쟁이야 오 꺽쟁이야 오 요거에요 요겁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합격해요 합격해요 잠깐만 잠깐만 성공을 하실 줄 아시면 아니에요 요거 앉을게요 예 뭐? 아직 계속 알아듣고 있는데 오케이 굿나잇 굿나잇 정답 정답 캐나다 오 캐나다 오케이 캐나다 잘왔어요 또 저항 드릴게요 또 저항 드릴게요 또 저항 드릴게요 땡큐 수고하니라 포르투칼이랑 프랑스 파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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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당이네요 프랑스 파리 서벌 파리 도장 줄게요 파밀에요? 예 잘했어요 짠 아 파리 화이갓 축하합니다 안녕